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선호 28씨와 결혼한 이다희 27 전 아나운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. 스카이 tv 소속 아나운서 출신 이다희씨는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와 8일 오후 서울 근교 모처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. 2016년 5월 스카이 tv 공채 아나운서로 발탁된 이 씨는 미국 퍼듀 대학 퍼듀 유니버시티에서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 졸업한 재원이다. 대표 프로그램은 랭킹 베이스볼이다. 스포츠 외에도 교양 예능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진다. 이 씨는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이선호 씨와 알게 돼 만남을 이어왔고 올여름쯤 결혼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 한편 이선호 씨는 미국 콜럼비아 대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20.13년 cj제일재당 사원으로 입사 현재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. 스포츠 스포츠 한글자막 by 한효정